순진한 애기 아버지는 거 어떻게 해서 빚보증 쓰게 한 거 죽어버리냐고 얼마나 답답하면 상가집에서 저리 하소연을 할까요? 감당하기 힘든 빚보증 부탁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다 보면은 부탁을 해야 할 일도 있고 부탁을 받을 일도 많죠 웬만한 거는 들어주는 게 좋겠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은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잘못 얘기하면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동안 친하다고 했었는데 신뢰감이 깨질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해서 자꾸만 핑계를 대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친구가 빚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면은 뭐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누구도 서줬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편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핑계를 차단하는 방법을 대단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핑계를 못 대도록 몰고 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관계를 깨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은 대대로 절대 빚보증은 못 서게 돼 있다 아니면 나는 철학이 삶의 철학이 빚보증은 안 서주는 거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거절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기가 미안하니까 언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편은 엄청나게 상처를 입게 돼요 예를 들면은 같은 얘기라도 정말 우리 집은 거의 가풍이야 빚보증은 서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구분해서 거절하면 되고요 항상 거절할 때는 원칙적으로 내용은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이리저리 핑계를 댄다든가 아니면 빙빙 돌려서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통하거든요 그러나 전달할 때는 상처 입지 않게 정중하게 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주기 힘든 부탁 어떤 말로 어떻게 거절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거절 의사는 단호하게 그러나 어조는 정중하고 부드럽게 눈쎄게 то буде 에 violence 이어 으